전남 농어민수당 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첫발을 뗀 건데요. 농민들은 환영 대신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어민수당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52명 중 찬성 47명, 반대 3명, 2명은 기권했습니다. 당초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농어민수당 관련 조례는 정의당 이보람 의원, 주민청구원, 전라남도 안 등 모두 3가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개 조례를 폐기하고 대안조례를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농어민의 요구를 한 번에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어민까지 포함한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것은 쟁점이 되었던 수당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익수당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고 수당 지급 대상은 전체 농민이 아닌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한정지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는커녕 청년을 농업의 주체에서 소외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민들은 농어민수당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상여를 메고 전남도의회를 찾았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을 신청했다가 질서 유지를 이유로 거절됐고 의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전남도의회 전체 출입구가 봉쇄됐고 경찰들도 배치됐습니다. 농민들은 전남도의회의 대한조례는 농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수당이 상임위에서 주민이 발휘한 청구권을 안전히 묵살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남 농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전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남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범위와 액수 논란은 국회의원 선거철과 맞물려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